~~ 누구였더라? 이거... 아이디를 많이 받는데...? 시즌3... 시즌4 챌린저, 시즌5 챌린저... 6, 7 챌린저... 티차 티차가 누구였지..? 지금은 다이아야 근데 지금은 다이아야 군대 갔다왔나? 에이 설마 이게 호러선수라고? 말이 안되는데? 어? 말 되는거 같기도 해 다이아 시즌2부터 했어 아 맞어? 와씨 아시토게임해? 아 확인 나도 아시토게임하니까 어딨냐? 아씨 아 이거 무서운데 아 아 비켜봐 아 노트려서 겁내뚱뚱해 어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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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레벨이 아직 안 됐네? 아 어차피 나는 이거 먹으려고 온거라 상관없고 봤던 다시 갈 수 있어 그냥 끈질겨 아 까비 아 킬 좀 먹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래 실스 많이 태웠으니까 나이스다 나이스 칼 두 자루 달고 그라가스가 내 블루 털고 아 두꺼비 털고 늑대도 털고 나이스 나이스 노틸 굿 아 이모티콘도 잘 써 잘 써 귀엽게 잘 써 귀여워 귀여워 나이스 아아 잘 풀렸다 나이스 빨강스마 부터 가자 빨강스마 가고 핑하 두 자루 내 바.. 아 그라가스 바텀일 것 같은데 아아 죽여버려 오케이 리신이 좋긴하다 리신이 좋긴하다 아아 잘 하긴 하네 리신 오랜만에 해도 아아 잘 하긴 하네 리신 오랜만에 해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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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지 아 아 너무 잘 컸어 내가 지금 아이고 좀 있으면 6레벨 되는데 어 요들 요들 잡아버려 돌멩이 어 앗 땡겨 모빌 모빌이 아니네 와 어 아 아 흐 저걸 살려? 어? 어? 안 돼! 어? 이게 뭐야? 아니 이거 내가 분명히 아니 진짜로 분명히 Q 맞춘 다음에 플래시 궁을 썼는데 R이 안써줘 방금 당구각 제대로 봤는데 분명히 놀랐거든? 하... 하... 분명히 눌렀는데 아... 하... 아...C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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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하... 다 올라올 것 같애 다 올라올 것 같애 아 큰일 났다 어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우리 엄딜 없는데 상대는 모른다 상대는 원딜이 없다는 걸 몰라 아 이거 우리 원딜 없어가지고 이거 아 오바였는데 아 아 야 우리 뭐야 우리 잭스 계속 죽어 아 우리 오딜한테 계속 죽어 아 씨 큰일 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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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이스 저거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됐어 이건 됐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초식에 일단 그라가스 초식에 빠졌고 아까 시비를 전멸도 아까 드래곤에서 빠졌었고 아 이번판도 시비를 잘 컸네 아까 시비를한테 호되게 한 번 당했는데 야야 계속 싸우는건 뭐야 계속 싸워? 아니 뭐야 깨를 아니 아잇 아잇 아 지금 아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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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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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열었다 아 아 4대 5지만 상대편 그라가스 궁극기가 전멸 그리고 아칼리 궁극기 이런거 빠져서 우리가 열면 무조건 이기는 상황 나야 내 나의 데스수자는 계속 늘어가는줄 딜러가 잘 컸으면 됐어 이분 게임은 되게 못하시는거 같은데 잘생겨서 인증하는건가요? 이건 잘했어 방금은 방금은 괜찮았어 시비를 잘 큰 시비를 자르기도 했고 아 킬 많이 먹으려고 리신했는데 서포팅형 리신돼버렸네 네드 드십시오 레드 멜모에 가해 요런식으로 가야돼 안그러면은 진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어차피 이맥 이딴거 가봤자 탱키해지는것도 아니라서 올스탑 6번이나 갔다오는 이븐니 아 근데 이거 우리가 잭스가 지금 너무 묵어가지고 쇼진 잭스가 아니라 지금 어 잠깐만요 아니 브라임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고?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야 잠깐만 이거 스마트 없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바다형 이용해 바다형 우리 바다형 이용해 아앗 아 아 이거 루시안 잘리고 시작해서 그래 루시안 안 잘리고 시작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현상은 근데 너무 많이 먹었다 상대 와 루시안 노틸러스가 450원 합쳐서 저거를 누가 먹었냐 이분이 사실 전 프로였다는데 그런 송우는 어디서 아칼리 11호 아 아 까비 아니 지금 여기 싸웠어야 했는데 아 나를 없었는데 아 큰일났네 진짜 개말리네 아 아 이거 지우기도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여기 있다 나를 피통 왜 이렇게 높냐 나를 한번 잡긴 해야된데 얘가 물몸이라 은근히 피통 템만 있어가지고 아 아 시비를 3코어네 아 어떡하냐 일단 수호자부터 잭스 잭스 쇼진 1창 구매 가능 아야 이게 안맞아? 저 나라도 한번 자르면 좋은데 아 아 결국에 한탄방일 것 같아 결국에 한탄방 후 고속 연사포도 싸워야 될 것 같고 나를 나를 좀 와봐 아 아 아 씨 보기 이거 잘 잘랐는데 탈레아가 바로 수작당해서 아 좀만 더 살아있었어야 했는데 포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더 불리해졌네 3불용 때 싸워야 되나? 자신 없긴 한데 안싸우면 어차피 지니까 불용으로 다 모여라 싹 다 모여 어이C 어이C 아쩜 아쩜 아 거리점 아씨 이건 잤다 데미니 딜러들이 너무 세다 아 타워는 우리가 훨씬 많이 먹었는데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11에 16레벨이야 미친 아 잡아야 되는데 아이씨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아아 12레벨이고 16레벨이고 어떻게 하냐 아아 진짜 진짜 어떻게 할 건데 헐 게임이 길어지면 내 데스만 늘어날 뿐이구만 쇼진 잭스 한번 보여줘 엇 탈리아궁 탈리아궁 따라가면 되나? 아 근데 이거 시비로 오면은 아 어차피 다 죽겠다 어디로 가요 아아 나를 씨 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나를 여깄는데 야 이씨 너무 택도 없다 야 체력이 너무 높아 아 저 시비로 튕기면 안되나? 아 시비로 풀템이야 어떻게 이거를 아 씨 풀템에다가 수호천사에다가 17레벨에다가 아 이거 언제 털었어 이거 누가 턴거야 이거 시비로 없을때 싸워야된다 아 아니면은 어떻게든 어거지로 토스 어거지로 토스 어거지로 토스 샤아 오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않 살려줘 살려줘 아 이거 플래시 쓰는게 맞았나 아 아.. 그냥 플래시 안쓰고 죽고 그냥 다음에 그냥 포스 병돌이는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잭스라서 시비를 상대로 버틸 수가 있네 무적이라서 아이씨 뭐야 이블린 체크 앗 수호천사까지 나와야 뭐 조금이라도 버틸 것 같은데 아.. 템이 너무너무 멀다 언제 템 뽑냐 어? 이거는? 아니 이거는..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? 엄청대한 퍽 자 뭐 멈추리 아 stes 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청룡 맞추면 만원. 불! 3만원은 생각했는데 내가 성을 너무 받을텐데... 아이고 Dukk님! 아이고 2만원으로 고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네 못해. 고맙습니다. 뽀지가 2만원이나.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. 하아... 오늘 일어나지 말았어야 됐어. 괜히 일어나가지고 1승 5패했어. 그냥 하루 종일 잤어야 됐어. 바꿀 기회드립니다. 불용이요. 전 안 바꿔요. 아 분명히 유리했다고 진짜. 이거 누가 이렇게 던진 거야. 누가 던졌어. 정글 카소스야 할 수 있으면 할게요. 이렐리아 베레아하고 해야겠다. 이렐리아 카소스 할 때 이렐리아가 제일 짜증나. 이렐리아 카소스 할 때 이렐리아야 되겠다. pe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